일본 헤이안 시대 마을 주민들이 지사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지사의 아들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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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사나이 자녀 여름 써버려야 우표 하지만 이 나라가world murder 여기에ических завис갖이 주시옥으로부터 전부부 장군로부터 진지프将군의 주시옥을 받게 여행을 기울여 그들의 성적이 없었다고 전화esten 지사의 파맨을 통보하러 온 군인들 지사의 파맨을 통보하러 온 군인들 그날 밤 백성들의 입장에서 쇼군의 명을 거역하여 유배를 가게 된 아버지 지사의 파맨을 통보하러 온 군인들 이것은 제 몸입니다. 나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좋습니까? 네 아버지, 말하자마자 사람의 사랑에 온다 내 마음을 웃는다 나는 내 마음을 잡게 내 내 마음을 잡고 내가 한 사람을 잡고 다시 안녕히 계세요 다지로 유배를 가야 하는 그는 가족들을 아내의 진정으로 보냅니다 그의 파면을 안타까워하는 주민들 그런 그들을 측은하게 바라보며 그는 유배지로 떠납니다 6년 후 아버지의 가르침을 되뇌이는 주시오 그들 아버지의 유배가 끝나간다는 소식에 친정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여행을 여행을 일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잃어버린 곳에서 그날 저녁, 야영을 하게 된 네 사람 아님, 우리의 고정하기로 생각하자 정말, 찻잎과 흩어어어어어어어 네 안 류, 지루. 네 네 여러분 여러분이 고정하니까요 이것을 다 한 번간에 다 먹기 시작합니다 あの声はオオカミでございます。 大丈夫です。 焚火をしておりますから近寄るようなことはございませぬ。 大丈夫ですよ。大丈夫です。 あいにく温かいお召し上がりのものがなくて申し訳ございません。 あたりの家を訪ねまして 温かいおかゆでも それに人寝など夜のものもございませんので ご苦労です。 잠し後 그들에게 다가오는 여승 誰です? こんなところでどうしたことですか? はい。 旅のものでございます。 宿を貸してもらえませぬので。 この夜さむに これでは子供死がおかわいそうです。 私の住まいへおいでなさい。 熱いオカイナと死んぜましょう。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もう一人連れのものが。 お連れ? はい。 お連れは男のお方か? 女のお方か? 女でございます。 召使いでございます。 それなら大事ない。 巫女の住まいに大の男ではな。 はい。 人寝代わりの子も貸してくれましたが 温かい召し上がり物はどこにも。 もうよいのです。 この巫女様がそっと止めてあげようとおっしゃってくださるのですよ。 もう。 さあさあそれでは参りましょう。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んな嬉しいことはございません。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彼女のお意で、彼女はバミスを貸してくれました。 彼女は神に使えるばかりではなかった。 それからの旅はどうなさる? はい。 歩くが無理じゃ。 船になさる。 先には親知らずという難所もあり、 それに盗賊の群が山々を渡っていると言います。 船なら心配ないのでございますか? どう心配ないとも、わしが良い船頭師も知っている。 頼んであげましょう。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ダムナル。 あなたがたのお休みの間に、ちゃんと支度をしておきましたからね。 本当に、なんとお礼を申してよいや。 はい、いえいえ。 はい。 おい。 ん? おう。 ご苦労、ご苦労。 この方々じゃ、頼みましたよ。 え? お厄介をかけます。 先生。 それでは、おいでなさる。 お乗り下さいまし。 ご恩は一生忘れません。 おにもと。 無事にお月になるように、お祈り申しまするぞ。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さあ、さあ、奥方様から。 お。 どうぞ。 安女様、ずしお様、お乗りなされません。 はい、お子たちは、わしお乗って死んでます。 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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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빠져버린 한여 몇 시간 후 아이들을 노예로 팔려는 인신매매범 다음날 뱃백하면서 말하지 않겠지 오쿠로는 도쿄에 사소이 보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낫던지 가이로 하니 이까리 하니 탕구에 들어가 산슈다이후에 타길러 산슈다이후? 유라의 가장 큰 경제입니다 이 돈을 구추면 그다지 이런 곳에서 제일 창백이 서있으면 빨리 시작해 그는 악독한 호족인 산슈다이후의 섬으로 왔습니다 산슈다위의 아들려 산슈다위의 아들려 산슈다위의 아들려 산슈다위의 아들려 산슈다위의 아들려 산슈다위의 아들려 섬에는 안주와 주시오처럼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안주를 닦하게 여기는 노예남이지 땀날 강제 노역을 하는 노예들 이토록 고된 노동을 처음 해보는 주시오 도주하다 잡힌 남이치 도주하다 잡힌 남이치 이거 내 때부터는 이 여성들은 이 여성들은 신의 여성들 일어내려야 산슈다위 낙지 산슈다위 낙지 산슈다위 낙지 산슈다위 낙지 도주하여 구원하러 온다 형 아이들을 딱하게 여기는 산소다위의 아들 타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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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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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관에게 뇌물을 바치는 샹쇼다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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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오와 안주 그들이 겪게 된 세상은 아버지의 가르침과는 먼 세상이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자비는 찾아보기 힘들었죠 타로는 지옥같은 그곳에 환멸을 느끼며 떠나버립니다 10년 후 어엿한 청년이 된 주시오와 안주 도와주 노인에게 낙인을 찍는 주시오 땀낭 사람들은 잔인하게 변해버린 주시오를 욕했습니다 어머니가 팔려간 사도섬 한편 쇠약해진 남이지 땀날 사도섬에서 팔려온 신입의 노래 한편 쇠약해진 남짓 노래를 만든 것은 어머니가 분명했습니다 한편 사도섬에 팔려간 어머니 아, 헐! 헉으로는 없다! 나,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잡으러 갈수록 안이 없었지! 더욱 아프게 가는 길은 길을 세게! 아! 너희도 많이 봤어. 모두가 다 다 다야겠다! 아! 한쪽 다리를 못쓰게 된 어머니 그녀는 남편이 있을 본토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 아이들이 있을 섬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들을 걱정하며 주시오와 안주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한편 안주와 주시오 그녀는 처음에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와母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이탭이도 못하지만 여기가 도망가고 싶습니다 여기가 도망가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곳은 일참이 일어나고 싶습니다 이곳은 일참이 일어나고 싶습니다 지금 이곳은 일참이 일어나고 싶습니다 도래의 일어나고 싶습니다 누가 할지? 何してくれよ! 年寄りの額に平気で焼き言を当てたりし、兄さんは何とも思わないの? お父様の言葉はどうしたんですか? 神は仏より太陽に鶴沢立てして、一般の叫ぶばりついた方がまちだ! 私の兄さん、こんな人じゃなかった。 めっちる。 병세가 가된 나미지 잠시 후 그들은 나미지를 버리러 산속으로 왔습니다 죽거나 병든 노예를 버리는 골짜기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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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어머니가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난 주시오 너랑 주시오 どうして、どんなお前を! 後は兄さんをやってくれますわ。 何だもん。 お待たせしました。 兄さんに後を任せました。 さあ、参りましょう。 行こう、行こう。 わしもあんなことには泣いたんだ。 早く、早く行こう。 感謝。 行こう。 早く、遅いじゃないか。 もう参りますよ。 。 。 遅いじゃないか。 うん。 うん。 お前に行ってみてこい。 。 。 。 。 。 。 。 。 この奄めこいつの仕方だ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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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밤 석大将に言える者だ 猫ぞりはことぜ 変異に武器を負って他人頭を仕掛け上げ 国に大反でも起こったのかと思えば 念のために申しておくが 当初は直眼の寺院 言えなくして老籍を働くとただでは済まぬぞ その男なら知っておる その男はあちらへ行ったぞ オリーブで逃げましょう 生徒に入るのだ スニミデン サンショダウイアデルタロ どうだぐわいわ さっきいただいた薬金で だいぶ持ち直しました そうか そらよかった ありがとう 고생하셨습니다. Paolo様, 고맙惑하다고 생각합니다. Namichiさん, こちらでお預かり下さいますまいか? そなたのこれからの身の振り方じゃ. 都へ出るつもりでございます. 都で一番偉いお方はどなた様でございますか? まず漢博様だろうが 昔わしもそなたと同じことを考えて都に出た. 人間はな、我が身の良杉に関わりがなければ 人の幸せ不幸せには一かけらの同情心も持たない. お言葉でございますが 今の私はどのようにしても この望みを叶えないではお感覚もでございます. それでは律師様にお願いして 漢博様への押さえがきをいただいてやろう. お待たせしました どこもお待たせしました 교토로 향하는 주시오. 그는 노예들의 억울함을 관백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관백. 감사합니다. 기타는 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Regel.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해 주시옵소서는. 주시옵소서는? 캐릭터. 형님, 당신이. 당신에게. 감옥에 갇히게 된 주시오 억울함을 풀기는커녕 아버지가 주신 갑옷까지 빼앗깁니다 다음날 드로 사슈 대표님의 모태에 묻으셔도 됩니다 오가이 되겠습니까? 오가이 되겠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버지 사슈 대표님의 모태에 갇히게 된 주시오 그의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광배 잠시오 사슈 대표님의 모태에 갇히게 된 주시오 다시 오가이 사슈 대표님의 모태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은하에게 고정시오 다문에 看護の神にふさわしいなおわしが考えておいた。平の正道。正道と名乗る。 母や妹がどんなに喜びますことか。おかげで二人とも幸せにしてやることができます。三生太夫の家に使われるヤッコハシタメたちをあの地獄から解き放してやることができます。 何?ヤッコハシタメを解き放す。ゆらの三生太夫の正縁は右大人家の所領であるぞ。 国の神といえども正縁に対して仮初めにも照らしは許された。よく心得ておけ。はい。 わざわざつくしのこんなところまで来られますとはな。 あいや、タンゴの神様はここで亡くなられたマサオジ様のご子息でな。 父の妙へ 들린、珠子よ。 素晴らしいこの花だった。 このように供養してくださるのか。 いえ、お世話になった者たちがこうしてお参り申すのでございます。 お父上様は誰でも可愛がっておいでになりましたが、 とりわけ惨めな百姓どもおいたわりになり、 その他人の道などいろいろと教えになっておられました。 モーガンダイ、ノリムラにございます。 国の神殿には縁度つつがなく御誓にはなされ、 会長所の頃人にございます。 税書成定にございます。 所所金安にございます。 宝願代、木代のほかは下がるよ。 すぐに掟を出したい。 書き取ってくれ。 はい。 当国においては、この後、一切人の売り買いを許さぬこと。 私の荘縁を問わず、薬庫、箸溜めの使用を禁ずること。 本当にこのような掟を出されるのでございますか。 戯れと思っているのか。 仮にも国の神殿が、いかにお若いとは言いながら、このような無謀な。 無謀? 山椒大夫という長者は、なかなかのしたたかものでございます。 私はその山椒大夫の奉公人たちを解き放した意味だ。 大夫はそれを預かる身として、どのように歯向かってくるかは分かりません。 聞きたくない。 そればかりではございません。 このことが身を越えますれば、 無謀人家の御意性で直ちに御名官になられるのは目に見えております。 お命に関わる一大事が起こらんとも限りません。 上司の目に背くのかも。 はい。 はい。 これから山椒大夫の元へ行き、 シノブという女の身柄を受け取ってきてくれるのかも。 アンジュを 데리러 가는、ブアーテル。 どうというものは、トーケにはおらん。 おらんぃ? それでもいいもん。 戦いかわしあるが、トーケは、ウダイ人家の御領地。 身の神といえども、口出しはできぬわ。 間違いのないうちに、さささ独りがされ! 断ったか? はい。 罵倒してやりました。 トーケめが。 フフフフ。 シノブを名指しで引き渡せとは、なんのこっちゃ。 さっぱり、公表がわかる。 丹なる。 復興を問わず、主を抱えおくこと。 右、丹後の国内において固く、長寿せしむるものなり。 11月25日、看護の神。 全くのきちがいぞたり。 カマンから、思い切り痛みにあわしたり。 このことは、薬子たちの耳に入らんように気をつけろよ。 わけもわからん虫キャラどもが、ものを間違えて、騒ぎたっては始末がある。 ゼ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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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오의 공표문을 모두 부숴버리는 산슈다위의 부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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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오의 공표를 모두 부숴버리는 산슈다위의 부하들 주시오의 공표를 tribunalabi의 부하들이 몇 주 전 잡힐 것을 염려한 안주는 수수로 호수 속에 걸어 들어갑니다 그날 밤 자유를 얻게 되어 기뻐하는 사람들 삼성대여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뭐? 삼성대여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주시오는 지사직을 사임하고 어머니가 팔려간 사도섬으로 왔습니다 섬에 위치한 맹굴 남성대여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남성대여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남성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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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남성대여 제가 찾는 건 45명이다 잠시후 어머니가 자신과 한 줄을 부르던 절벽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마을에 왔습니다 그 때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리는 노래 눈이 먼 한 여인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어머니 어머니 그녀는 그제서야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제서야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들sky いいですか? いいえ、お母様の寿司をと二人きり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私は国の会の身分でお母様をお迎えてきたのですが、 お父様の教えを守り通すために、その身分を捨ててまいりました。 どうかお母様に許してください。 何を言うのでしょうか。 何をしたか知りませんが、 お父様の教えを守ったから。 そして、こうしてまた、 あうことができたのか知れません。 気分がすると、 気分がすると、 気分がするのは、 寤を浮くし、 お母様の教えを伝えた。 彼らを見ることができてぽいです。 彼らを見ると、 映像が終わります。 彼らを見ると、 彼らが終わりま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